한 주간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신도 터널 사고 관련해서 부산시가 넉 달 넘게 감사를 벌여왔는데요. 지난주 부산시에서는 이 감사 결과를 놓고 뒷말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내기는 했는데 시민 정서를 보듬하는 데는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핵심이 시민 불안이었는데 그건 놔두고 절차만 따진 게 문제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0시죠. 부산 만덕에서 센터물 잇는 대신도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자체가 거의 사흘 가까이 늦게 알려지면서 주민 대피는커녕 바로 옆을 지나던 지하철 서행 운전도 제때 되지 않는 등 대응이 부실했습니다. 초반에는 토석이 무너졌다, 북락사고다 등등으로 현장 소식이 들려왔는데 결국 언론사에는 현장 공개조차 되지 않았고 점점 그 표현이 완화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토사 유출로 정리됐습니다. 뭐 큰 피해가 없었다니 다행이긴 한데 왜 사고를 제때 알리지도 않고 대응도 늦었냐라는 비판에 결국 당시 부산시가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즉각적인 현장의 응급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나 건설장비 피해는 없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해 시민 공개가 늦어진 점 야프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 넉 달 정도 지났죠. 지난주 목요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보고 자체가 이틀하고도 17시간 10분이 뒤졌고 보고서에도 사고 상황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또 직원들이 이런 사고 발생 때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했고 본부장도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지적하면서 본부장에 대해 경징계 요구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쏙 빠진 게 바로 시공사 부분입니다. 부산시의 이번 감사 결과는 사실상 시공사는 할 만큼 했다며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나 사실 시민들도 시공사에 대해 처벌해라, 불이익 줘라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할 텐데 더 안전하게 하도록 보완하겠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는 났다는데 별것은 아니라 그러고 그렇지만 현장은 직접 공개가 안 되는데 공사는 그대로 한다고 그러고 결국 뭔가 더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시민단체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안일한 사고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대신로 공사도 많이 할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과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을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일단 해당 지점에 대한 보강공사는 충분히 잘 했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조심해서 공사는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마음도 좀 더 잘 살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시공사탑만 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시공사는 빼놓고 행정적인 문제만 짚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대심도 사고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적지 않았다는 점 또 지금도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 유념해줬으면 좋겠습니다.